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예트 조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나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제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PPT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던 아니면 이제 제 주위에 같이 이렇게 강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책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책이라는 걸 쓰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공부할 때 3개월이면 충분히 책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써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뼈를 깎는 어떻게 보면 뼈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책에다가 넣는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힘든 작업이긴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동영상처럼 약간 습관이 좀 들다 보면은 3개월이라는 목표를 두고 정말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제 주위에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도 완성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책을 중요시하는지 특히 IT 기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1인 1책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1인 1책이요. 보통 그 동기부여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 강의 그런데 강의를 가보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1인 1책만 써봐야 했다고 그러니까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저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IT에 있는 기술 우리 보안에 있는 사람들들도 1인 1인 책을 한 번씩 써보라고 이야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 저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책 나온 것들 한번 쭉 보시면은 특히 IT 보안, IT 보안에 있는 분들 그 책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국내 저자분들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저는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제 한번 같이 써보자 하면서 추진을 많이 했어요.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같이 책을 쓰고 기획하고 제가 기획하고 책을 쓴 것들이 약 한 50권에서 60권 정도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제가 개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1년에 IT 보안책으로 나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조금 이제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은 확실히 많이 없어요. 다른 분야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강의 그런 데 책 한번 보시면은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거의 출판사에서 지금 뭐 1년에 10몇 것이 쏟아질 정도로 또 국내 저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IT 보안책만 유일하게 좀 번역분들이 많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IT 기술책 특히 IT 기술책 같은 경우는 국내 저자분들이 좀 쓴 거 번역분보다는 국내 저자분들이 특히 다른 책들로 그러잖아요. 국내 저자분들이 같이 쓰는 것들이 좀 더 이해가 정서적으로 같이 맞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힘들죠.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써야 하는 거 왜 책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 번쯤은 자기가 지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통 한 3년차가 되든지 5년차가 되다 보면은 이게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좀 이숙해지죠. 이숙해져요. 그래서 이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은 변화를 가지려고 저희들은 하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직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제일 큰 것이요. 그 다음에 뭔가 업무적인 것들도 한 번쯤은 변화를 해가지고 뭔가 다른 또 취미생활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한 3년차에서 5년차 사이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정말로 자기가 그 분야에서 한 번쯤 지식을 모두 다 쏟아내고 한 번쯤 다 쏟아내고 난 뒤에 새로운 것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쓰고 난 뒤에 지식을 정리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버리기 위한 것들을 위한 목적 그러니까 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 써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비우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정리를 다 해요. 자기만의 글쓰기로 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꼭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사실 자동으로 기억이 되고요. 자동으로 기억이 되고 그걸 억지로 이 자료 찾으려고 저 자료 찾을 필요 없이 그 하나의 책만을 가지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다 쏟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수십 번의 검토들이 된 그런 정보, 자기들만의 그런 정보들이다 보니까 다른 책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관련된 책들이요. 그 관련된 책들도 여러분들이 책을 쓰실 때도 많이 보게 되지만은 우선은 자기 책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만약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썼던 그런 책들만 그냥 한번 쭉 보면은 되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비우고 그것들을 한번 비운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또 받아야죠. 우리가 뇌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뇌의 용량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완벽하게 그냥 다 그냥 쭉 비우고 한 번은 좀 비우고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이제 채워 나가시면서 또 새로운 책들을 좀 구상하고 그런 변화들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사실이요. 이것들이 한 과정들이요. 책을 쓰는 그런 과정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책을 한번 써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쓰면서 오히려 더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이 얘기하고 좀 관련된 거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새로운 것들이요. 책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알아서 모든 것들. 하나의 책을 쓰면 보통 한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특히 IT책들은 그림이 많아가지고 책이 커지는 거거든요. 실습하는 거. 다른 대중책보다도 그림이 많기 때문에 딴 것보다 두 배 정도 세 배 정도 용량이 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글로 따지면 일반 대중책하고 비슷비슷해요. 양이요. 그래서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 쓰는 동안에 이것들을 모두 다 다 알아서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한 10%, 20%만 알더라도 자기가 그냥 그 목표,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목차만 제대로 잡으면 거의 다 쓴 거거든요. 사실 목차만 제대로 잡으면 다 썼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우리가 책을 보통 쓸 때요. 그래서 목차만 확실히 잡고 그 뒤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식을 한번 정립을 쭉 한번 쓰고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 정보들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 기술을 어떻게 실습을 했고 어떻게 써나갔는가를 많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 권의 책들을 쓰기 위해서 저는 보통 기준이 돈이나 비슷한 분야의 책들을 쓴 사람이냐, 블로그나 그런 것들이냐 한 20권 정도 이상 정도를 잊고 정리를 하면 한 권의 책돈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쓰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지식들을 정립을 하면서 개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져요. 3개월 동안에 20권 정도의 전문 책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책들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목표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정말 책을 쓰고 나기 전과 그 다음에 책을 쓰기 전과 그건 평범하게 그냥 지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책을 쓰고 난 뒤에 제가 이런 목표들, 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그 목표들, 그것들을 달성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자신감들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책을 썼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도 어느 정도 어떻게 전문가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위에도 책을 썼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라는 그런 인정들을 하게 되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자신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 5년, 10년 동안 생활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많이 잊어버리고 정말 습관되지 않은 것들은 많이 잊어버리는 건데 그것들을 한 번쯤은 정립을 해서 나는 이 책을 한 번 썼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도 점점 자신감들이 정말로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한 3년 정도 3년 차에서 한 번 쓰면 또 3년이 또 지나는 시점에서도 내가 알고 있던 이 3년 전에 알고 있던 그 책, 책에서 썼던 것들이 조금 좀 잘못된 정보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또 정립을 하면서 또 새로운 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성장을 또 크게 한 번 합니다. 저는 보통 책을 한 권 정도 낼 때마다 제 자신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계속 그 힘으로 이쪽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살아남고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저도 쓸 때도 분야들을 조금 바꿔요. 한 번에 모이의킹이라는 분야가 원래 저는 처음부터 초년생에서는 모이의킹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가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쪽으로 가면서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갔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악성코드 같은 거나 포렌식 체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목표 달성에 대해서 계속 자신감으로 가져가면서 힘을 얻으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삶의 큰 변화를 한 번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책을 써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브랜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개인사인, 우리 개인별 브랜딩 중요성들은 여러분들 크게 아마 깨닫고 계실 겁니다. 좀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그래서 특히 사업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브랜딩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딩에 따라서 사업들의 기회들이 많이 오거든요. 영업을 한다, 어떤 마케팅을 한다 라는 것들이 그냥 뭐 마케팅을 한다고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를 어떤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브랜딩하고 그 브랜딩 갖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자신들의 비전들을 그 팀원들과 비전들과 같이 맞춰가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팀원들의 브랜딩을 또 만들어주면 더욱더 좋은 이제 조직들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바로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일 좋은 도구가 이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도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책을 먼저 봐요.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그것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겠지만 우선 책부터 찾아봐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이 강사들이 또 어떤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강사들이 대개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것 같다라고 하면 기회가 오는 것이죠.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승진 같은 거를 한다거나 뭐뭐 했을 때도 이 조직 내에서 책을 썼던 사람들한테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브랜딩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모르잖아요. 그 회사 생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영원히 간다는 그런 보장들도 없고 언젠가는 또 스스로 이것들을 가야 할 스스로 길을 찾아 만들면서 가야 할 그때가 분명히 누구든지 다 와요. 누군지도 옵니다. 은퇴를 해서라도 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었는데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책이라는 도구들은 굉장히 좋은 그 길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도구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부가적으로 유튜브나 브랜딩 유튜브나 블로그 그런 것 같은 건 정말 부가적인 부분들이에요. 특히 유튜브에 영상에만 너무 많이 초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주위에 보면 최근에 유튜브 파워 유튜버 유튜버죠. 최고의 유튜버 고수익자의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대부분 책을 쓰고죠. 출판사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씀으로써 더 이제 브랜딩을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 할 때 좋은 것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